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패스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쪽에 소니의 소니 버전의 게임패스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따끈따끈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너무 흥미로운데 플레이스테이션이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대항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2시간 전 기사인데요 다양한 게임 정보와 뉴스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계획에 정통한 사람들 그리고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소니 그룹의 플레이스테이션 사업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기 있는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대항하는 새로운 구독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매체에 이야기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서비스의 코드명은 스파르타쿠스라고 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들이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현대 게임들과 과거의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서비스는 1억 1600만대가 팔린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5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언제 출시될 거라고 블룸버그는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봄 2022년 봄에 플레이스테이션 쪽에도 게임패스와 비슷한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까 소니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구독형 플랜이 두 개가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게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온라인 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독형 서비스고요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같은 경우에는 게임패스하고 유사한 서비스이기는 한데 한국에는 서비스하고 있지 않고 클라우드하고 다운로드로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같은 경우에는 게임패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공하는 게임들의 양이라든지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만큼의 임팩트도 없었고요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브랜드는 유지를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브랜드는 이제 서서히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가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떤 계획을 소니는 갖고 있을까요? 뒤쪽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좀 한번 눌러주십시오 스파르타쿠스 서비스의 디테일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분석한 문서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세 가지 티어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가장 낮은 요금의 단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서비스가 되는 것 같고 온라인 플레이라든지 매달 게임을 준다든지 이게 가장 낮은 요금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많은 수의 큰 카탈로그의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 그리고 결국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들까지도 제공하는 어떤 게임 패스 같은 건데 많은 수 large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플레이스테이션 나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많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과 5 게임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요금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세 번째 가장 높은 등급의 요금제가 엄청 흥미로운데 어떤 확장된 데모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고전 플레이스테이션 1, 플레이스테이션 2, 플레이스테이션 3 그리고 PSP 게임들까지 다 제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잘만 구현이 된다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구독형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소니가 그동안 읽어온 게임 카탈로그들이 얼마나 크고 방대하고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고 정말 사랑받았던 게임들이 있었고 플레이스테이션 1, 2, 3, 4 그동안 쌓아놓은 게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을 구독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플레이스테이션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대답을 하는 것을 회피했다 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플레이스테이션이 엑스박스보다 더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비해 구독형 서비스에 관해서는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로 소니는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와 경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뒤에는 이제 엑스박스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진짜 아주 아주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과연 게임 패스처럼 소니의 게임들 중에서 최신 게임들 출시 당일날 이 구독형 서비스에 소니가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처음 나와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처음 나와도 그냥 바로바로 첫날부터 게임 패스에 들어가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갓 오브 워 출시 당일부터 첫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5 섭스크립션 서비스 뭐 대단한 서비스가 되겠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레트로 게임들이 구독형 서비스에 포함이 될 것인가 소니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라이브러리들 뭐 생각도 안 나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게임들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플레이스테이션 1부터 플레이스테이션 2, 3, 4까지 정말 많은 게임들이 나왔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을 이 구독형 서비스에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한국에 서비스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게임 패스만큼의 매력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가입해서 써보면 굉장히 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서비스였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글로벌 버전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한 영어로 밖에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고 한국이 약간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의 어떤 새로운 구독형 서비스가 나온다면 글로벌 런칭을 할 것이냐 이게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얼만큼이 사실화가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블룸버그에 실렸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루머에 가까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진짜 공격적으로 다양한 게임들을 추가하고 막 서드파티 첫 번째 게임들도 추가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막 이러니까 소니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하고 소니가 다 게임 패스 같은 어떤 구독형 서비스로 돈을 마구마구 벌어들이고 큰 사랑을 받으면 닌텐도가 어떻게 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 일이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게임의 이박사였고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다양한 뉴스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